첸이 얼굴에서 가장 맘에 들어 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사실 그걸 모르겠어서 제가 제가 첸이형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얼굴을 좋아하는 부분을 말해도 될까요? 입꼬리? 저는 여기 첸이형 팔자주름 옆에 있는 광대. 팔자주름 옆에 광대. 난 다 좋아.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그게 되게 남자답고 굉장히 뭔가 샤프한 얼굴형인데 그게 있음으로써 또 귀엽기도 한 얼굴을 남자답게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광대가 좀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그걸 좋아해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선 찬열 씨도. 네. 찬인 씨의 매력을 좀. 성의있게 좀 봐주세요. 성의있게. 마치 얼굴 처음 보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 쳐다보는 짐 보지 말고. 갑작스러워가지고.